이만하면 순환이죠. 오잡 터뜨려주지. 아휴... 자, 잠깐만... 천천히... 이만하면 순환이죠. 오잡 터뜨려주지. 깨달았나?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... 당장은 길이 가진 않네요.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 게 제 1사냥감이네요. 가서 끝장내죠. 효과적이네요. 이 음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. 아휴... 맞는 거야. 파퇴 완료. 하... 참... 이런 상황인데도...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. 조금만 더 해보죠. 다시 못살겠는 일은 없을 것이오. 일격에... 저렇게나?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.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. 직접 알게 하니라. 피어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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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나리에. 두려워. 오우. 머러간게. 정신만 차릴 거야. 하! 스티한 타임. 아 참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해보죠 키워보지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